자 침착하자 모겨봐 자 간다 나이스샷 버블 버블 닦죠 깔끔 오케이 아니 로밍가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로밍이 만만해 보이냐 야 애들 안당해 인마 로밍 야 침착하게 브러치 이렇게 터뜨리는거죠 침착하게 W E Q 나는거는 이거 요구로 나면 뒤졌어 다이브가게 다이브가 람머 꼬라받고 W E Q 가 또 잡았죠 거의 72급 랭간데 그정도면 보겸이 기엄님 구구개 아 감사해요 보겸이 기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이파 궁도 없잖아 유지률 죽었지 뭐 앞비전? 쟤 땡거야 쟤 땡거야 이거 쟤 땡거거든 진짜 미쳤어 애들 아 까비 아 아 존나 까비 다 아 다 까비 싹 다 까비 아 나 죽은건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연기 지렸고요 이 새끼 미쳤네 연기력 이 새끼 연기력 뭐야 또 연기하고 있네 또 또 또 연기하는 이 새끼 이 새끼 안에 위치 연기력 보소 놀랬네 쟤 또 연기 이지려gn 갈거 아니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부포가 떠 씁 이거는 칸보라 하나 더 잡아볼게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니 이거 게임 존나 이리했는데 이거 왜이러지? 뭐야 한타 열어야지 이거 알리쿤카 한반도 못 맞고 뒤져버리기 이렇게 하는거거든 제드의 정석 이것도 일로와 일로와 이즈리얼도 멋있다 공 쓰자마자 응애응애 울어버리기 침착하게 빵 침착하게 나 겨우파네 아 근데 이즈리얼도 진짜 와 템 잘나라가지고 체력템도 있고 얼곤까지 있어서 잘 안죽네 아 아프다 아 근데 말파가 궁을 존나 못 박는다 방금 전에도 1인궁이 하자 1인궁 아 진짜 존나 못 박아 보면 야 이리와 또 연기해봐 또 또 연기해봐 아 존나 못해 아 아 존나 못해 아니 람모 아니 자크님도 합류좀 하세요 어 방금 여기서 다 싸웠는데 그걸 쳐 죽어먹고 있네 미친 아 개못했다 방금 아 아 아니 아까부턴 오공이 연기를 대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짜든가 죽는가에서 봤더니만 아 다행 지지 끄면 지금 지져 무조건 져요 지지 끄면 무조건 져 조합이 좋아 저기 지금도 나 없잖아 이거 또 진다니까 않다 아니 최종병기 보드가 여기 있는데 보드기 이거 지금 상담한 사람아이다 진짜 와 왜 저걸 또 한마리도 못잡냐 뿌셔버리기? 다 뿌셔버리기 이새끼들 루아우웅새끼야 여기 있는거 알아 이새끼야 아 사람 아니야 진짜 나 나도 모르게 존나 빨리 누른다고 W 두번 눌렀어 여러분들 제드 충돌이든 인정? 나를 포함한 제드 충돌 인정? 존나 빨리 누른다고 WW 두번 누르는거 여러분들 인정? 제드 충돌 존나 마음 급해가지고 스마트키니까 와아 아우 또 뵐게 장인하충신님 이지야 어디였냐 장인하충신님 또 감사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아니잖아 와아아아 이건 이길거야 아마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건 이길거야 아마 4명 어그로 빼져가지고 이건 이길거야 아마 야 마 야 마 존나 짜증나 그 와중에 킬창 죽여버릴게요 좋습니다 하다 지냐 와 졌어? 우융 들고 졌어? 이거 쟤네 바로 쟤네들 바로 세번먹는거야 도망가 도망가 그래서 어그로라 끌어라 아니 이게 아 원딜이 좀 아 루시안이 좀 문제가 있네 아 아무튼 안할려고 했는데 알리님 알리님 쿵쾅을 보자마자 써서 쿨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신중해 다 지리냐? 그러나? 커지는거야 싹 이 이미지 걸면 되나 가자 갔다 에이 이제 스틱의 스틱의 아무리냐? 아무리냐? 지금 라바돈에다가 조니아에다가 심벌 갔잖아 존나 세단 말이야 말파공이 지금 저 새끼 5인공 깎고다가 나 죽인거야 진짜 이거 말파 하드캠이다 진짜 룰루 왈 렌가 더 나와요 리포 좀 해줘야 뭐야 렌가 19데스야? 렌가 19데스야? 개새끼이긴 하네 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 렌가 나오는데 아 부들부들하네 아이씨 뭐야 이 순간이동 아이씨 크로스했네 궁캐 썼나? 죽어버리니 렌가 아이씨 야 야 브이든 뭐하고 남아 지금 가했냐? 야 야 이거 질거 같은데? 야 낚시하자 낚시 낚시하자 낚시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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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 우드 지렸어 야 바로가자 우린 바로 우리 바로 바로 못 끝내자 바로 못 끝내자 아 이것도 못끝내는거 아냐? 시발 젠싹 포탐 있는데 끝내지나 이거? 끝내지겠지?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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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말파 만졌으면 이겼어 아우 존나 좋아해 볼이 아 존나 단단해 아 젤드만 미치 어이 아 고객님 마지막에 바로 못 주셨다고? 아 진짜 근데 아 이기기 힘들다 아 무난하네 쟤들 주둥이를 털지 말자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